오늘 좀 많이 왔는writer top 오늘 좀 많이 왔네 저번에 오늘 bye 저번에 그 뭐 charger됐다는거 유튜브에 올린다 아이가 오늘 나가왔어 저번보다 많이 왔는가 저부던가 장갑었어 저부보다 많이 왔eminada 아inci 곳곳이 우리가 앉아있는걸 보면 어디까지 오느냐는 열기가UC school 유독범 매장까지 오냐면 아니 내가 찍어봐서 안다 내가 찍어봐서 아니 그래 가서 보시라니깐요 그 LG유크로스 유리폰 매장 유인매장 그 앞서까지 가야돼 그러면은 평균이 평균입니다 내가 행진하는 거 찍어봐서 안 온대 행진이야 여기 두 줄 만들어 보고 세 줄이지 노래할 때 이렇게 하고 행진 찍어보면 얼마나 많이 내가 안 한대 지금 요 지금 거리가 생각보다 넓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어놓고 가잖아 근데 다른 사람은 총초만이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늘리면 거리가 길을 지지 사람으로서의 그거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카메라로 다큐할 테니까 일단은 다가요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거보면은 와플 매장 그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는 행진할 때랑 또 틀리다 아니 그렇게 올려도 할 때 와플 매장 앞에까지밖에 안 와요 골목안이 점포여간인가 그렇고 그까지밖에 안 온다고 아 집회할때는? 집회할때는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그 뒤쪽에 여기 휴대폰 매장이 있어요 바로 뒤쪽에 그까지는 와야 돼 그러면 최소한 한 2, 30명이 더 와야 그까지 올 수 있을 거예요 아 더 와야 된다고? 그럼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 내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행진할 때는 보이면 사람도 없으면 안 갔는데 저거 지단부보다 더 많이 왔는데 아유 더 많이 왔는데 내가 다 살림을 몇 번이냐고 보는데 아유 많이 온 거 아니냐 지금 여기 얼마 정도 왔겠어요? 한 1,000명? 어 최소 500명은 와야 그래도 아 그럼 오구나 그 다음에 한 1,000명까지 와야 아 좀 오구나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 2,300명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 합니까? 그래도 지단부보다 꼭 나왔다 지금 몇 차냐고 아 그래도 아 지금 몇 차냐고요 몇 차냐고? 네 지금 부산이 아마 25초쯤 됐대요 그래요? 네 그런데 1차가서 10몇이만 넣어도 250명인데 어 거의 10명밖에 안 넣으면 맞습니까? 네 이제 홍보가 되니까 이제 아 그런데 지금 도와야 된다고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온 겁니다 다음 주에 아 그래 다음 주에 더 많이 오지 어 더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빨리 죽을 거야 더 좋고 아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전에 한참 그 박근혜 탄핵할 때는 이때는 작거든요 아 박근혜 탄핵대하고 또 비교하네 아 그래 그 막 작기도 저 때는 말년인데 말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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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데 네임동 말년이었잖아 박근혜 때 몇 년도에 부터 했는데 우리가 집회를 초발부터 노래 안 듣나? 박근혜는 세월일부터 우리가 했잖아요 일단은 그래? 2014년부터 했잖아요 아 아 그래서 2015년 승인 그 문화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2000년대 그 행동이 그 행동이 아 못 살겠다 그걸만 말발자로 주만보다 주만보다 앞에 봐라 아 자유발자로 배지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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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치를 한번 봐보시소 차 위치가 앞으로 당겨졌어요 아 아 전에는 그 뭡니까 핫도임무가 어 그쪽 라인을 맞춰가지고 차를 설치했거든 어 그쪽으로 아 이분도 그럼 부산성들이 좀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와야되네 마요에 오고 승인이 안 본다니깐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러나 마요에 오고 홍보는 돼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제가 한번 봐보시소 전교수사는 몇 명 나왔던가 한번 봐보시소 민주노소 몇 명 나왔던가 한번 봐보시소 민주노당 당원대만 와도 좀 아니 그래 그러니깐 지금 그렇게 69시간 뭐 해라카는 그걸 누가 직진적으로 괴로웁니까 일반놈의 민주노소 아니 노동자들도 와이리 안 오노 그러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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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다고 바빠서 그러나 아니 무슨 소리가 이래요 아 아 아 기촌이 어디까지 와야 된다 그게 자꾸 나오거든 여태기 덜 답답하나 네 덜 답답해서 그러나 그렇죠 덜 답답하죠 저기로 먹고 살만하잖아 아 아 아직까지는 그렇겠지 아직은 못 살만해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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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지금 부산에서는 지지 걱정은 안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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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플러스, 안택스토어, 이까지는 와야 이까지 안 왔더라? 안 온다니까요 그 골상 있는 와그러스 준비했는데, 이까지, 이까지 밖에 안 온다고 그러니까 요 요가 여기 한 2주만 명 정도 돼 설마는 할 모습만 안 좋지 몇 명 안 계십니까? 20 이상 할지 이제 어디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대동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향이 있나요? 되게 어묵니? 여기가 보자 여기가 뒤집어 놨는데 앞에 들어 있구나 여기 빠져만 이제 쌓이는구나 그렇지 그냥 아까 가 봐요 진짜 매칭 오겠습니다 실은 6점, 매군 6점, 유승례를 끌어내자